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후지상 좀 나와주세요. 후지상, 이분 노래부터 들고 한국 한국 해주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저기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이은씨. 네, 네네네. 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갱끼 됐을까? 아, 나도 일부만 좀 퍼네. 우리 김의성 뚫어도 세상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긴장하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한국에는 언제씩 오셨어요? 아, 벌써 18년 정도. 18년. 박수 이럴 때도.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명상인가 뭐. 아예 조금. 명상인가. 에너지를. 아, 그러면 저도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아, 물론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가수분들 전부 가도 되지요? 네, 잘 오세요. 명복한 선생님도 꼭 한번 가시자고요. 금연니, 박경수 원니, 장성엠 원니. 그리고 여수진 씨. 그러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오셨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아, 백만성이잖아. 심수봉 씨가 불렀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불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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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겨누 깊이 아름다운 천을 겨누 눈에 오게 걸고는 내게 또 나의 사랑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부를 건데요 이 형은 우리의 사랑 이 형은 우리의 사랑 감사합니다.